이번엔 실내장식! 끝내준다... 그러게, 장식을 정말 잘해놨네 빨리 끝나겠는데? 곧 도서관 숙사에 갈 수 있겠어 진짜 끝내준다! 아니, 장식 말고 쟤 말야 아니야, 이것도 아니고, 아니야 이것도 뭐라? 내 골판 어때? 잘 펴졌어? 저기, 안녕? 잠시만 기다려줄래?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오, 이거야! 역시 방짝이는 건 언제나 옳다니까 오, 메리티? 넌 천재야 오, 그럼! 무슨 일로 날 찾아오... 오, 내 눈! 자기야! 세상에, 헤어가 그게 뭐니? 오, 내 갈 길을 말하는 거야? 얘기하자면 좀 길어 난 실내장식을 확인하러 왔어, 문제는 없는 것 같네 문제가 없기는! 네 헤어가 테러블인데! 잠깐!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! 도와줘! 아니야, 아니야... 천스러 너무 녹색이야! 너무 노래해! 너무 과해! 너무 없어 보여! 너무 작다해! 너무 밋밋해! 아, 이제 좀 봐줄 만하네 자, 그래서 어디에서 온 누구랬지? 난... 그러니... 캔틀롯에서... 캔틀롯에서... 뭐? 캔틀롯이라고? 어쩐지 있어 보이다라니! 거긴 엄청 럭셔리하다며! 난 캔틀롯에서 사는 게 꿈이거든 이럴 게 아니라 캔틀롯 얘기 좀 해줘 전부 다! 우리 왠지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것 같지 않니? 에메랄드? 캔틀롯에서 에메랄드라니! 루비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! 가자! 놔두면 염사까지 시킬 게 살아! 아...